된다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볼까요? I wait for him, 칸막 찍고, not knowing where he is, 칸막 찍고, wondering if he is ok. 한 문장 돼버렸어요. 아까 세 문장이 I wait for him, I don't know where he is, I wonder if he is ok. 세 문장이 하나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이 문장을 딱 보면 이게 뭐야? 쉽죠? 그렇죠? 아까 세 개의 문장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그냥 이 문장을 처음에 딱 접했다 치세요. I wait for him, not knowing where he is, wondering if he is ok.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순서대로 하세요. 이미 우리 독해할 때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했죠? 자, 보자고요. I wait for him, 나는 그를 기다린다. 됐죠? not knowing,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 진행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not knowing, 나는 모르고 있다. 모르겠다. 뭘, where he is,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wondering, 그리고 지금 궁금하다. if he is ok, 괜찮은지. 그냥 내려가면서 해석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아, 세 개의 문장인데 주어가 똑같아. 주어를 빼자. 그런데 시제가 똑같네. 시제가 다르면요. 시제가 다르면요. 바로 동사에 ing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가 현재 시제잖아요. 그럼 바로 자연스럽게 knowing, wondering 앞에 뭔가가 생각됐다는 느낌으로 칸마를 찍어줘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재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태만 봤을 때.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문장을 봤을 때는 다른 건 하나도 몰라. 그냥 단어밖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not knowing, 지금 막 진행이 되는 내 느낌이 모르고 있어요. 물론 know는, know는 진행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통합시키면서 진행형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I'm not knowing 이런 말 없어요. 그렇죠? 단지 문장 하나로 연결시킬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하지만 ing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진행형이잖아요. 그것에 맞게 해석해주는 거죠. 지금 나는 모르고 있어요. wondering, 궁금해하고 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가 그 단어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대로 해석해 나가면 아무런 탈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핵심은 두 개의 문장, 하나의 문장을, 세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글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늘어놓는 게 아니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네, 안녕하세요. 좀 늦게 누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 가문 보자고요. 지금부터 응용을 좀 해봅니다. 응용을. 우리말을 영어로 바꿀 때요. 우리가 영어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말을 영어로 바꿀 때 생각을 잘해야 될 게 과연 우리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정확한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말의 느낌을.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 뭐예요? 진행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진행을 말해요. 진행.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말 자체가 진행이니까 I am waiting for him. 간단하네요. I am waiting for him. I am waiting for him. 진행이에요. I am waiting for him. 그렇다면 나는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딱 우리말을 제가 던졌을 때 여러분은 그냥 그것에 해당된 영어문장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문장을 많이 볼 필요가 있죠. 아주 정확해요. 아! 오! 좋아요. I am still waiting for him. 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I am still waiting for him. 이야, 좋은데요? 나는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말을 나는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를 바꿔보세요 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I am still waiting for him. 아주 좋아요. 박권님.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또 이진우님이 keep ing. 맞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keep ing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장도 쓰셔야죠. keep 동사를 이용하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100% 전달됩니다. 해서 I keep waiting for him. 그렇죠. 그렇죠. 이진우님. I keep waiting for him. 정답이에요. I keep waiting for him. keep 동사는요. 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계속, 계속. 계속. 계속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진행이 나와야죠. 진행이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I keep waiting for him. 우리 그런 거 배워요. 어머니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를 받는 동사. 대표적인 게 keep예요. 그렇게 외운 거면 머리 복잡해요. 그거보다는 왜 동명사가 나와야 될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keep는 그 단어 자체가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목적어는 얘도 계속돼야죠. 그것은 진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명사는 상태. 동명사는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I keep waiting for him. 그렇죠. 나는 계속 그를 기다리고 있다. I keep waiting for him.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세 번째 응용. 나는 지금까지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그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뭐가 추가됐어요? 지금까지가 추가됐어요. 아, I have waited for him. I have waited for him.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어, I keep waiting for him until now.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야, 정말 멋지게 만드는군요. 멋지게 만들어요. 자, I keep waiting for him until now. 사실, until now가 없어도 그냥 I keep waiting for him만 가지고 계속 기다린다. 지금까지라는 말 부침을 좀 사주게 되는데,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그동안 그를 계속 기다려왔다. 지금까지, 그동안. I have been waiting for him.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 그를 기다려왔다. 그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현재 완료. 진행이 된다. 현재 완료는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죠. 네, 계속. 보세요. 딱 이 순간,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을 시점으로 해서 과거만을 말하면은, 현재 완료인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기다릴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쓰는 거예요. I have been waiting for him. 현재 완료는 그동안의 의미를 꼭 살려서 해석하는 게 좋아요. I have been waiting for him. 나 그동안 계속 그를 기다려왔어. 나 그동안 계속 그를 기다려왔어. I have been waiting for him. I have been waiting for him.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둘러볼까요?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 I am waiting for him. 그 다음에, 계속 그를 기다리고 있다. I keep waiting for him. 그동안 계속 기다려왔다. I have been waiting for him. 자, 응용 하나 더 볼까요? 나 걔 기다릴 거야. 어떡할까요? 나 그를 기다릴 거야. 한번 해보세요. 나 걔 기다릴 거야. 나의 지금 순간적인 의지를 말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요? 순간적인 나의 의지. 나께 기다릴 거야. 그렇죠. 정답. I will wait for him. I will wait for him. 정답이에요. 뭐 그냥 척척 나옵니다. 이 말 없어요. I will waiting for him이란 말 없죠. 웨이팅은 진행이기 때문에 I will wait. will 다음은 뭐가 나와요? 그렇죠. 동사가 나오죠. 맞아요. 김은숙님, 좋습니다. I will wait for him. 나는 그를 기다릴 것이다. 나의 의지가 강력하게 보여지는 그런 문장이고요.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아마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마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마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정말로 답을 하다 보면 내가 막 답을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정답을 말하면 속상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쫙 내 생각을 잘 적어보세요. 아마도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박권님이 Maybe I will be waiting for him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준우님이 I might be waiting for him이라고 했어요. 아주 좋은데요?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둘 다 돼요. I will be waiting for him. 이걸로 충분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억나시죠? will은 뭐라고 했어요? will은 불확실한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Maybe, Probably 이런 단어를 막 우린 쓰고 싶어요. 아마도가 들어가니까 막 쓰고 싶어요. 그런데 쓸 필요 없어요. will 하나만 있으면 돼요. will이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will 자체를 그냥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I will be waiting for him 하면 be waiting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I will wait 하면 나 기다릴 거야 라는 나의 의지가 되죠. 앞에서처럼 보세요. 잘 보세요. 기다릴 거야. I will wait for him. 나의 의지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I will be waiting 미래의 진행으로 바뀌어버리면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래의 진행인데 무슨 지금 당장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가 아니고 미래의 어떤 상황이 그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말하는 것에 불과해져요. 확 바뀌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I will be waiting 나 기다릴 거야 아마 for him get it 우리 친구들하고요 한 시간 후에 전화할게 알았어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I will be waiting for your call 이렇게 써요. I will be waiting for your call I will be waiting for your call 그렇죠? will은 maybe를 대체할 수 있다? 맞아요. will은 maybe 또는 probably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는 게 더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작문을 한다는 것은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정확도를 기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쓴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단어 하나가 주는 느낌을 굉장히 정확하게 문법이 주는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응용 다섯 개를 봤어요. 자, 응용 다섯 개를 봤어요.